뒤로 넘어집니다. 강민호의 석점짜리 홈런이 터집니다. 시즌 21호 홈런 강민호. 롯데자이언치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. 오늘 앤디번즈에 이어서 강민호까지.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점수는 7대0입니다. 뛸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도 2-4입니다. 결국 2-4 후에 참 이 집중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. 아웃 카운트 하나를 결국은 처리하지 못하면서 윤기진 선수의 실점은 또 늘어났고 3대0과 7대0 이거는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스코어가 될 수밖에 없죠.